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오랜만에 노션 활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전에 제가 강의 올렸던 것과 UI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틈틈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달성률하고 달성률 차트 달성률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 달성률 차트를 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매출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강사에 맞춰서 이제 어떤 달성률 우리가 참여인원하고 목표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룰업도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참여인원하고 목표인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건 이제 숫자 형태입니다. 그냥 유형은 숫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이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식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식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속성 편집을 보시면 수식의 숫자 형식은 퍼센테이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 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요. 노션에서는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형태들도 있고 원형 형태들도 있다. 물론 이제 이 막대 그래프 형태들이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하고 또 더 좀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형태로 우선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목표 참여인원하고 이제 목표인원 서로 나누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가 이런 식으로 50% 40% 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노션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막대 그래프 형식이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콘 형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달성률 차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또 수식에 대한 속성들을 가진 것을 추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속성 편집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 수식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을 노트패드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if문 이게 조건문이죠. 조건문을 통해가지고 이 달성률이 0.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모양들을 우리는 추가를 하겠다. 노션의 장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모티콘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식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꼭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뭐 다른 이모티콘 같은 경우를 사용한다. 뭐 이쁜 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웃음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 보면 0.4, 0.6, 0.8,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이라고 작으면은 이거고 이거는 이제 els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건들이 다 맞고 이것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검은 걸로 다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유예가 조건이 이제 안 맞으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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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다지도 이렇게 많이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한 줄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션 쪽에서는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M이나 뭐 A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펠링을 하면은 관련된 것들 이모티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A나 M이라고 이렇게 아마 제가 입력을 했을 거예요.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관련된 네모칸 이모티콘이 아마 있을 건데 여기죠. 이것을 이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들을 만들고 난 뒤에 표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달성률 들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노션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 이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 목표 인원은 뭐 한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33.33 이게 너무나 숫자가 이상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달성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게 표시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매출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달성률까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감사합니다.